자, Closer Than This Closer Than This 가재지만 아직은 팬송부터 녹음 시작합니다 어제 들어보니까 약간 감정선은 좋은데 재미는 확실히 없는 느낌 약간 에너지 에너지 때문에 약간 조금 우울한 느낌이 들어서 인트로는 한 번 다시 이거 형이 얘기한 거 여기 살려가지고 한 번 더 불러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저음이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이 느낌을 내고 싶은데 좀 약하게 하면 잘 안 들릴까봐 어웨스는 좀 더 고수력 있게 나오면 좋을 것 같다고 여기에 감정을 한 번 너무 좋을 것 같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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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컥해 울컥해 왜냐면 올라오다가 다시 들을 때 모니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 공연했던 게 자꾸 떠올라서 그니까 이 가사가 확실히 그게 오는 것 같아 너도 기억하니 우리 처음 만난 미술 죽고 어색했던 그대 문득 돌아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던 거야 약간 아쉬운데 한 번만 뭔가 감정선이 어제보다 조금 밝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밝아지긴 했어 근데 약간 리듬감 조금만 더 신경쓰 네 너도 기억하니 우리 처음 만난 미술 죽고 어색했던 그대 어제보다 조금 밝아진 것 같아서 좋은데 네 막 우울하질 않아서 좀 더 벅차야 되나? 다시 볼게요 어렵다 다시 보랏빛 물들 그 날 그날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해볼게요 그냥 예 다시 보랏빛 다시 다시 해볼게요 다시 다시만 다시 다시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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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이제 2절 벌써부터 약간 울컥해야지 아니 음 비가 내리면 비 먼지며 노래하던 그대 기억할게 눈이 내리면 눈 먼지며 웃어줘던 날 추억하며 다시 만날 봄날에 못다한 얘기를 전할게 my love my babe 영원히 네 곁에 이 부분만 부르면 뭔가 뭔가 멤버들이랑 같이 부르면 참 좋을텐데 이 부분만 부르면 넘어오면 이거 제가 편지 썼던 거잖아요 이 부분 멤버는 같이 참 좋을 텐데 마 베이비 때 약간 약간 귀엽게 한번 해볼게요 아 억울거리긴 한다 근데 솔직히 저는 괜찮아요 원하는 바긴 해 왜냐면 이거 다 팬들을 위한 거니까 이런 뉘앙스로 한 번만 더 볼게요 약간 좀 더 편하게 가는 게 좋네요 확실히 한번 하고 모니터를 많이 해야 돼 오 베이비 예스 오 오 깜짝이야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늘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열심히 가사 쓰고 편지 쓰고 했던 그 팬송을 또 만들었는데요 녹음을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활동 끝나고 첫 녹음이 바로 팬송이여가지고 마음이 되게 사무치... 사무치는다 뭉클 뭉클 예 좋네요 목클 뭉클 이 노래 제가 정말 우리 가사 막 편지 쓰면서 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빨리 들려주고 싶습니다 멤버들이랑 같이 노래 부르고 싶은 유일한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녹음이 이틀 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첫날은 우리 다른 키였잖아요 아 그거는 약간 안 친다? 안 치죠 오케이 오케이 내려봅시다 자 여기까지 가다 날씨 진짜 좋다 날씨 진짜 좋다 어 와 진짜? 와 대박이다 우리도 걷자 여러분은 우리의 첫 아티스트가 우리의 첫 아티스트가 이 아티스트가 우리의 첫 아티스트가 그리고 우리의 첫 아티스트가 우리의 첫 아티스트가 이럴 때 핸드폰 걷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 못했네 되게 밝은 곡들이 많고 타이틀곡만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보려고 해서 재밌는 곡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겪고 있지 않은 일을 겪는 척 하면서 써야 되는 거였어가지고 나중에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아 이게 뭔데요 이거? I feel you I feel you I like to fall in love I'll do what it takes to fall in love I still don't feel it So what is my heart waiting for? 10cm 정도여서 이게 막 deep하게 막... 어디 있지? 너무 막... 다운 데 있는 거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깊은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너무 깊은 게 아니라 민망하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잠깐야 약간 일기장 들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귀 다 빨개졌었네 와 이게 제 감정을 넣는 거라서 지금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물어보신 거였는데 그냥 뭐 다들 그냥 혼자 살잖아요. 그거요 그거. 여기 이ref시 최초에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널 그만해요! 야... 유일해! 지아엑! 지아엑! 아 근데 새롭다 미국판 남준형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사도 바로바로 하고 뉴욕판 남준 아니에요 RM? 우리 가사 쓰는데 3회 걸리는데 Hey you're the man bro I'll see you in a bit I'll see you tomorrow 해볼게요 갑니다 Who is my heart waiting for? Is she someone that I see everyday? Is she someone that I see everyday? Is she somewhere that a thousand miles away? 크리스 때 약하게 숨 섞어서 부르는 걸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힘줘서 부르는 걸 너무 잘하는 거죠 높긴 높아요 확실히 기분 좋게 들리긴 해 기분 좋게 들려 그리고 사비가 뭔가 빡 오는 게 있어서 조금 감성이 근데 저도 뭔 소리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2랑 3이랑 좋은 데가 다른 거 같아요 어 달라서 2번 3번 일단은 짓지 말고 고민 좀 해보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푹 주무세요 응 아 일단 운동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아 해야 돼 아 근데 아 12시인데 내일 또 우리 일찍 출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침 출발 아니면 무조건 가는데 시현아 어쩔 수 없다고 집에 가면 잘 거 같은데 그렇긴 해요 또 알려줄 항구가 없나? ey 소울 요거 뭐지? 정말로 눈빛 어 fields 아 그리고 그것이 cussion 괜찮아요 오, 이렇게 딱 끝내니까 좋다. 이거 얘기해서 참아보죠? 하신다, 하신다. 네, 하신다. 3번에 끝나고. 그러니까 60초 넘치고. 예전 같으면 또 요즘은. 네. 예. 저는 이 스페이지에서. 4번에서. 그리고.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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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됐다. 어? 하신다. 하신다. 생각나다. 저기 봐. 어? 너무 귀여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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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메이장은 그룹 been owashing! 예, 저의 역사는 짐이 다 배우지 몰라요! Yes! вик해질 진짜ja. 네, 우유루 Approximately 올리ziehen 정이호여러분! Who is my heart waiting for? I'll take a crazy thing about you Yo! Don't stop it right now! Get it on the radio! Get it on the radio right now! On the radio right now! Number one! I'm calling it! Number one! Number one, baby! I'll see you on the show. You come out and bring it on the show, okay?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guys! So good to see you! Goodbye! Goodbye! Congratulations! The best! Bye, guys! Bye-bye! Dude, that was killer! That's killer! Oh! So good! That is a homerun! That is awesome! Killer! Killer! My love! My baby! My baby! 영원히 이 겨... 아 영원히... 다시 할게요! 영원히 아까 거 좋았어! 네! 영원히 이 곁에... 지금 너무 좋다! 네? 진하게! Even if you're not here 같은 자리... 오케이 해볼게요! Even if you're not here 같은 자리... 이게 괜찮은 거 같다는데요? 이게 괜찮은 거 같다는데요? 오케이 넘어가자 그러면! 비가 내리면...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약간...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면... 자꾸... 지금 너무 이씨... 비가 내리면... 아니야 그건... 비가 내리면... 어 그건 역시 좋다!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면... 다시 할게요... 지금 너무 이씨... 다시 할게요... 비가가 아쉽죠? 비가 내리면... 지금 좋다! 이런 느낌이... 그리고 면을 조금만... 비가 내리면... 조금씩 잡아주는 게 좋겠죠? 명확하게요? 비가 내리면... 비 맞으면 노래... 한 번 더 해볼게요! 비가 내리면... 비 맞으면 노래하는... 어땠어요? 괜찮은 거 없긴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거 같아... 네... 좀 힘빈 게 더 나은 거 같아... 어... 어때요 형? 어때? 어 나도 그게 맞는 거 같아서... 오케이... 그럼 나가요? 네 나오세요... 네...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면... 비 맞으면 노래하던 게... 다 기억할게... 좋다! 힐링 조금 뭐가 살짝 짧은 거 아낀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좋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지? 왜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지? 네 I feel your heart beat all my I feel your heart beat all my 이 따스한 멜로디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어느새 너의 미소만 가득 찬 내 맘 숨길 수 없잖아 Come on come on a little closer 좀 더 귀엽게 가볍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Come on come on a little closer 내 맘의 별은 오직 너야 오직 너야 네 아 어렵다 Come on come on a little closer만 조금만 더 귀엽게 해볼게요 네 Come on come on a little closer 내 맘의 별은 오직 너야 오직 너야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아 네 일단 로코씨가 1층에 왔대 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정을 표현한 엄반이라면 이번에는 컨셉츄얼하게 그냥 더해서 올해까지 LA에 걸어주고 이거 마지막으로 가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네네 항상 저희는 여기가 네 외로웠을까 저도 엄청 신기하죠 우리 앞쪽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아 뭐 그래도 되고 아 예 아 이쪽에 솔직히 해줘 봐 Let's go 컨셉을 담아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보니까 저 우리도 무슨 밴드 이름을 정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얘기가 오간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대신 전해주는 그런 밴드야 약간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스메랄돌라는 게 좀 생소해서 구글링을 해봤어요 네 꽃이고 꽃말이 적혀있더라고요 네 근데 영광 검색어에 BTS가 있어서 네 이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오늘 와서 설명을 들어야겠다 굉장히 뭔가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전하지 못한 진심으로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네 그쵸 지금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이 곡 만들면서 이제 딱 형님 말입니다 너무 좋던 노래 네 아 그럼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모로 영광이 네 아 아 해피바이브로 우리가 작업했던 노래라서 너무 제일 공연하고 싶은 곡입니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팬서분들 한 3,40명이라서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네 저도 어떻게든 배워서 함께 할 수 있는 네 아 감사합니다 엄청 쉽게 준비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끼리는 그래서 다들 나칭 밴드라고 하면서 부르고 있다는 객원 멤버로 활용해 주십시오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연락처님 어 네 진짜 뮤직비디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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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병원 들어오세요 다리요 곧 İn 괜찮은거 같은데요 CoV 네 조금만 더 연기를 잘해준다. 어떻게 할까요? Be mine. 약간 이런 식으로 할까요? 예 약간. Be mine. 한 번 해보자. My girl. 갈게요. Be mine. Be mine. 와 진짜 근데 너무 싫어하겠다. Be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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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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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아 키타 잘 치고 싶다 갑자기.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다음에. 잘 tick challenging 그럼. 까. Running. bee 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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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보다 조금만 힘을 더 주면 어떻게 돼? 지금보다 조금만 더 2절부터요?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응 처음부터 어 네 네 Tell me why I haven't found it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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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Wanna give her the word that's so much more We wanna let it go 저 기타 치면서 노래를 못 불러요 저 기타 치면서 노래를 못 불러요 이 세기가 딱 좋은 거 같은데 네? 이 세기가 좋던데 듣기에도 어 버이스만 조금 강약을 어떻게 잡을지만 좀 정하면 되겠다 어 버스 서비는 너무 좋은데 딱 감정도 좋고 그 세기도 너무 좋고 응 좋은 거 같습니다 넘어갈까? 예 아 재밌다 아 너 노래 좋다 나 노래 나 노래 다시 하나 될 수 있게 I will never let your go I will never let your go never let your go 네 잊지 뭐 이쁘게 원 이쁘게 중 정의 파티 이릉 감사합니다.